랍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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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만드는 게 복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칼질이 얼마나 많아? 나 칼질? 내 인생의 칼질은 택배트들 때 하는 칼질 밖에 없어 진짜? 랍무 안 돼 조심해 이것도 얇게 썰어야 해 손가락을 제발 안으로 손을 제발 안으로 안 돼 아 항상 이렇게 이렇게 오므려서 그래서 이렇게 아 그렇구나 실례야 실례야 너 평소에 요리 뭐 해봤어? 계란후라이 괜찮지? 계란후라이와 쿠팸을 같이 해가지고 되게 멋진 작품처럼 그럼 이거 인생에서 네 번째 요리네? 우와 라면은 안 해봤어? 아 라면 해봤지 라면 또 기가 막히지 어 어? 랍무 씨가 원래 요리를 좀 했었어? 그 최근에 백샘이랑 얘 나가지고 그때 좀 배웠어 그래서 너라는 듯 아 소리 음 음 벌써 냄새 좋아 어 오케이 언니 랜다 언니래 언니래 언니 언니 응 나는 짤라봉 밑엔 밖에 없는데 그래? 나 오늘로써 이제 응 이 풀대기도 응 고운해 둘 다 너무 잘했는데 알고 있다고 전해줄래? 잠깐만 룩이랑 근데 나는 너무 재밌었어 요리를 오랜만에 해서 맞아 그리고 또 한국에서 요리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식재료가 다르니까 맞아 죄송 짠 거 좋아해? 신 거 좋아해? 뭐 좋아해? 나는 사실 선선한 거 좋아해 근데 지금 태국 음식탕 근데 내가 태국을 너무 잘 먹어서 나한테 놀라워 아 진짜? 어 아이고 소금 좀 더 넣어야 되나? 선선한 거 좋아해 선선한 거 좋아하는 거 맞죠? 원래 약간 그냥 이 대회 중에 눈대줌으로 먹어보고 먹어보고 절대 안 먹어봐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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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거 할 줄 알았다 내가 그거 할 줄 알았어 예 예 요색 뱀 호세 호세 오 오 멋있긴 하다는데 근데 여기 너무 얇아 근데 여기 너무 얇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마음에 든다 토끼야 네 나 뭔가 여기 좀 아쉬운 거 있어 뭐 송담 여기 재료 있던데 뱀뱀의 요리조심 예스 자 뱀뱀 표 송담 제가 제일 잘하는 요리예요 이거 보고 집에서 만들어야겠다 첫 번째 마늘 5개요 고추 1,2,3,4,5,6 그리고 부시면 됩니다 절근에다가 짜야지 맛이잖아요 와 씨가 막 날라다니네 토마토 토마토 여기서 자르면 돼요 오 이 상태에서 라임은 짜고 아 맛있겠다 손맛 손맛 오케이 코코넛 설탕 첫 번째 피쉬 소스 마지막 시트키 빨라 저게 뭐지? 센소스? 네 피쉬 소스랑 좀 달라요 좀 더 진하고 냄새가 좀 더 쎄고 약간 멸치액 같은 느낌인데 와아 적당히만 넣고 오케이 세팅할까요? 오오 야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행복한 거 해서 오빠 행복한 거 해서 지금까지 중에 제일 행복해 보였어 표정